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집살이에 저항하는 며느리의 뺨을 때린 시모의 얼굴에 갈비탕을 엎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31살 여자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서름주는 것은 무슨 심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흔히 하는 말로 아들을 뺏긴 것 같아 며느리가 미운 것인지, 젊고 예쁠 나이라 여자끼리 하는 질투인지, 시어머니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서 서름주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인가 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음식으로 저를 서럽게 만들었어요. 저만 찬밥을 주시고 맛있는 반찬 먹으려 하면 밥에 김치를 올려준다거나 하셨죠? 지금까지 매번 참다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그 외에도 생신, 어버이날, 제사 등에도 찾아뵈었고요. 시부모님이 외식을 싫어해서 거의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제 앞에는 늘 찬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차리는데 밥과 국은 항상 시어머니가 퍽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메인 반찬을 못 먹게 방해를 하셨어요. 지난달에 제 생일이어서 주말에 같이 밥이나 먹자고 오라고 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그날 제 생일이라서 오라 하셔놓고는 찬밥을 주시더군요. 반찬은 김치와 김 등 기본 밑반찬에 메인은 갈비탕이었습니다. 찬밥도 찬밥이지만 제 갈비탕에는 갈비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제 갈비탕에는 갈비를 안 넣은 것이죠. 남편 그릇에 보니까 큼직한 갈비가 일단 두 개가 보였어요. 많은 분들이 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먹기 싫었어요. 눈물만 났고요. 남편이란 인간은 가만히 있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숫자 욕을 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듣고는 저에게 지금 뭐라 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생일에 이럴 거면 왜 불렀냐고 말했더니 뭐가 어때서? 시어머니의 이 말에 이성을 잃었네요. 뭐 이런 거지 같은 시댁이 다 있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길래 제 갈비탕 그릇을 들어서 시어머니 얼굴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나와서 혼자서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집으로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화를 내는 모습에 더 화가 나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른 앞에서 욕을 한 것은 어찌되었든 제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절대 사과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고만 있는 남편 때문에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부모님 앞에서 욕을 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저를 엄청 혼내셨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서운하게 했더라도 좋게 말씀을 드려야지 욕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갈비탕을 엎어버리는 것이 말이 되냐 하시고 일단 사과는 드리고 나중에 남편과 화해를 하든 갈라서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이 딸 앞에서 바른 말을 하셔야 하는 것도 알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알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일부러 저에게 음식 가지고 못된 행동을 하신 건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계속 저에게 화를 내길래 그럼 시어머니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잔소리, 시비 걸기, 음식 가지고 서름주기 같은 행동을 할 때 너는 뭐하고 있었냐고 했죠. 네가 직접 말하면 되지, 자기에게 뭘 바랬냐고 하는데 내가 몇 번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너한테 속상하다고 하셔야 했고 너는 매번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를 누르려고만 하지 않았냐 했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언제 그랬는지 얘기를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남편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남편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었던 게 지금까지 그렇게 싫었으면 가지를 말지 왜 욕을 하고 갈비탕을 시어머니에게 엎어서 일을 크게 만들었냐는데 너 같으면 생일에까지 작정하고 나 열받게 하려고 하면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냐 만약 너가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일이 이렇게 되었겠냐 했더니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다네요. 무슨 말을 했냐고 했더니 생일이니까 따뜻한 밥 주고 서운하게 하지 말아달라 했답니다. 그럼 평소에 밥통에 새로운 밥이 있는데도 나한테만 찬밥 주는데 왜 아무 말 안 했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줄 몰랐다나요? 됐으니까 난 이제 이런 식으로 못 살겠으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던지 연 끊고 살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봐서 먼저 사과를 해주면 안 되냐길래 너 때문에 더더욱 사과 못하겠다고 말하고 바로 일어나서 친정으로 다시 갔습니다. 따라오면서 또 저를 설득하려는데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을 거면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이혼할 거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다시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자기가 그동안 제대로 커트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을 말하라고 했더니 앞으로 시댁에 안 가도 되니까 1년에 명절 두 번만 가자고 우리 둘이서 아무 문제 없었고 우리 둘 다 이혼남 이혼녀 딱지 가지고 살아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명절에 가봤더니 또 음식 가지고 그런 짓 하면 어떡할 거냐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집에 오자고 하더군요. 각서를 받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믿겠다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기로 작정한 시어머니와 통화할 마음 없으니 나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도 알겠다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일어나면 그때는 이혼이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좀 누그러졌어요. 시어머니와 아무런 왕래 없이 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 편히 살다가 설날이 다가오니 한참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계속 그래서 설날에 시댁에 갔습니다. 전날 가서 시어머니와 말하지 않고 음식을 했어요. 음식 다 하고 저녁을 차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밥과 국은 남편이 퍴습니다. 또 제 밥이 찬밥이면 그때는 정말 제가 또 이성을 잃을 것 같았는데 안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데 시어머니가 제 밥에 김치를 올려주는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뭐 할 말 없냐고 하더군요. 별로 하고 싶은 말 없다고 했더니 그래도 며느리가 돼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길래 잘못은 시어머니가 먼저 했으니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제가 여기 오는 것도 억지로 온 것이니 그런 거 강요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어머니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다가 우시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아들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냐면서 엉엉 우시는데 솔직히 저 통쾌하기만 했습니다. 우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저는 밥 다 먹고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그러길래 왜 사람을 작정하고 미워하냐고 그 못된 마음보 때문에 아들 며느리한테 평생 어른대접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더니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리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시어머니를 보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 저를 혼내시는 분들께 혼날 각오로 글을 보냅니다. 답답하긴 한데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하소연하고 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 올해도 하셨네요. 그래도 남편이 공정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남편이 바뀌면 시댁도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